민족 대표 33인의 한 명으로 3.1운동을 주도한 대표적인 독립운동가 만혜 한용훈 스님. 관북 70주년 기획보도 두 번째, 오늘은 만혜 스님의 독립활동을 돌아봅니다. 이석호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민족 시인이었던 만혜 한용훈 스님. 1905년 백담사로 출가해 1919년 민족 대표 33인으로 3.1운동을 주도해 일경에 체포됐습니다. 추록 후 1921년 민족불교 지도자들과 종로구 안국동, 지금의 선악원을 건립했습니다. 선악원에 머물면서 일제에 항거했고 60만세 운동을 계획한 혐의로 지금의 선악원 정문 앞에서 강제 검거되기도 했습니다. 독립운동과 함께 한국 전통불교를 수호하고 후왕 양성에 매진하는 수행자로서의 활동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또 불교대전을 집필하시고 이러면서 이러한 불교적인 대성불교의 보살도 사상이 윗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외적인 활동을 할 수가 있었고 그 윗바탕은 불교 사상가 선수행자로서의 선사로서의 윗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1922년 전국적으로 확산된 물산장려운동을 지원하는 한편 민족경제육성과 민족교육을 위한 사립대학 건립운동에도 앞장섰습니다. 대중불교의 전통을 되살리는데도 전력을 기울였습니다. 불교청년회 회장으로 취임해 총독부의 정교분립을 주장하고 도성출입을 금지한 사찰령 폐지를 요구했습니다. 대표적인 항일단체 신간의 창설이 추진되자 발기인으로 참여해 경성지회장으로 활동했습니다. 1933년 55세가 되던 해 스님은 성북동에 시무장을 짓고 입적할 때까지 여생을 보내며 항일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남양으로 털을 잡으라는 지인들의 권유에도 총독부 청사를 등지고 동북향으로 지었다는 유명한 일화가 남아있습니다. 그토록 그리던 조국광복과 민족독립을 꿈에 그리던 스님은 광복을 한 해 앞둔 1944년 원적에 들었습니다. PTN 뉴스 이석호입니다.